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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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면 반갑다고 그죠잉? 뽀뽀해야죠잉? 저희가 계속 무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?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이 있으면 노래가 다시 나올 거예요 몰카인가봐요 몰카 아 이거 몰래카메라인가요? 왜 이러지? 뜨거운 함성이 있는데 노래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이 함성이 좀 부족했나요? 그런가봐요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제 여러분들 왜 그늘에 있는 건 저인데 저희가 더 덥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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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